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줄간 잘 지내셨죠? 네 공부도 잘 되고 계시고 네 그래요 자 오늘 우리 8장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8장은 이제 보충이라고 하는 그런 장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보충은 이제 보충하는 규정을 이제 보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자 이 8장에다가는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는 포상금이 좀 중요합니다 포상금이 올해 이제 꼭 출제가 될 거고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포상금에서 나올 겁니다 오른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포상금은 1인당 50만원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50만원은 금액은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1인당이 아니죠 만약에 뭐 100명이고 200명이면 1인당 50만원씩 주면 재원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당 50만원이냐면 건당 50만원 자 2번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검사에 의한 기소유예하고 또 뭐가 있죠? 공소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결정을 하기만 하면 포상금은 지급한다 라는 게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유되는 비용 중에 협회가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이라고 했는데 협회가 보조하지는 않죠 그럼 협회가 보조하지 않고 누가 보조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고로 보조하는 거고요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 이내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50만원 이내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얼마 50만원이 맞는 표현이고요 이내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내용을 주의한 후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채색을 하나만 좀 붙여줄게요 포상금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데 결정일로부터 얼마 안에 포상금을 지급하래요? 1월 이내에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 소위 부심법의 포상금은 얼마 안에 지급을 하냐면 2월 안에 지급을 하는데 여기다 우리 말사비표 하나만 좀 넣어주시고요 이게 뭐한 달로부터 2월이죠? 접수일 접수일부터 2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도 채색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은 결정일로부터 1월이고 부심법의 포상금은 접수일로부터 2월이다 그런데 부심법의 포상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갈 수 있냐면 천만 원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금액이 좀 크니까 여기는 기간이 좀 길게 잡아주는 거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옳은 거 찾는 거죠? 4번이 옳은 표현이고 5번 등록한 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다 이러면 줄도는 50만 원이고 두 건 이상의 신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동시에 아니면 2시에 그러니까 건수가 잡혔다는 건 당연히 2시에 동시가 아니고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이 2시에 접수가 됐다고 하면 누구한테 그거를 줘야 될까요? 최초 신고자 그래서 균등 배분이나 이런 거는 뭐라고 나왔을 때 쓰는 말이냐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들어왔을 때 이제 균등 배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1번 하고요 2번 문제 이제 업무 위탁에 관련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 풀기 전에 이 업무 위탁이라는 게 뭔가 좀 잠깐 소개할게요 자 관청이 있고 관청의 업무를 뭐든지 다 이렇게 외부 기관에다 맡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관청의 조직 인원이 좀 비례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굳이 관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은 다른 외부 기관에다가 뭐 할 수 있는 거 막힐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우리 뭐라 그래? 업무 위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에 해당이 되는 게 우리 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관청이 이렇게 3개잖아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여기다 이제 우리 3가지 일단 한번 넣어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좀 일단 넣어볼게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중요할 거 없고 국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3가지 관청이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이제 국장이 어떤 업무를 이렇게 맡길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한국부동산원을 한번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여러가지 기관이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느냐 이 3가지 업무를 이제 맡길 수 있거든요 그 3가지 업무를 한번 좀 우리가 볼게요 한국부동산원에 맡길 수 있는 업무 첫째 생각나시는 거 신고센터 신고센터가 정확히 무슨 행위 신고센터죠 교란행위 신고센터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거를 한국부동산원에 맡길 수 있다는 거하고 또 하고 또 두 개 이제 남았는데 뭐 있을까요 신고센터 맡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생각나는 거 전혀 없으세요 전자계약 좋아요 전자계약 전자계약 홈페이지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부동산 뭐 가격 검증센터 검증센터 이렇게 이제 검증센터가 아니고 검증체계라고 해야지 여기는 검증센터가 아니고 검증체계 검증프로그램 이렇게 세 개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위탁은 다른 거는 안 나와요 시험에 이제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아예 뭐 매우 희박하는 것도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괜찮고 요거 세 개만 좀 기억을 할 건데 한국부동산원에 맡기고 있는 거 요거 세 개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요 검증체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잖아요 그럼 그 신고한 건수를 검증해야 돼요 아니면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검증해야지 그 검증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1번 문제는 딱히 그냥 안 보셔도 되니까 이거 그냥 제껴 버릴게요 2번 문제도 업무 위탁 관련해서 뭐 이게 출제할 만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서 이것도 그냥 안 보셔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지우고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번인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요 문제는 그 요거를 좀 하나 적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일단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상 요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첫째 무등록 중격한 사람 신고하면 돈 준다 그렇죠? 무등록 중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도 신고하면 돈 줄 거냐면 부정 등록자 무등록 부정 등록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뭐 이렇게 그 줘가면서까지 근절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등록 부정 등록이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양도 대여 양도 대여가 있고 이 양도 대여는 제가 이제 곱하기 1 라고 한번 좀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의미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첫째 양도 대여는 뭐를 양도 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증 근데 자격증 뿐만 아니라 등록증 그리고 또 이 곱하기 1을 왜 했냐면 그런 두 개가 있다는 것도 있지만 양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수가 있으니까 양수인 어쩌고 나와도 이건 포상금 지급 사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닌 자가 뭐 하는 거 광고하는 거 요게 이제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단 방해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시단 방해에서 시는 시세에 조작하는 행위죠 단인 단체 구성에서 공동 중계를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방해는 누구의 업무를 아예 방해하는 거예요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왕 보셨으니까 형벌도 한 번만 적어볼게요 이 포상금 지급하는 것들이 다 형벌 떨어지잖아요 무등록은 몇 년? 3년 3천 부정등록 3년 3천 양도 대여는 1년 1천 그리고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1년 1천 시단 방해 전부 3년 3천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인데 교란 행위인 거를 따로 골라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교란 행위도 한번 해볼게요 자 교란 행위이다 아니다 이다 부정등록도 교란 행위이죠 요 양도 대여 교란 행위 교란 행위 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 3년 3천은 싹 다 교란 행위고 1년 1천에서 못 빼고 두 개 빼고 두 개 뭐죠?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요거 뺀다 그랬죠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빼야 돼? 하나요? 다르게 차별죠 두 개 빼고 나머지 싹 다 교란 행위잖아요 이것도 교란 행위예요 시단 방해는 3년 3천이니까 당연히 뭐에 들어가? 교란 행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느낌적으로 보면 출제가 된다면 예를 정답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닌 자가 뭐 했다 광고했다 이러면 뭐는 주는데 포상금은 주는데 뭐는 아니다 교란 행위는 아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번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요건 무등록이니까 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 등록이니까 얘도 주고 양도되어 혹은 양수되어 그러니까 뭔 얘기했냐면 얘가 나와도 포상금을 주지만 뭐가 나와도 준다는 거예요 얘가 나와도 주는 거예요 같이 주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이랬단 말이야 이중 등록 이중 등록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이중 등록은 제 껴야 되겠죠 그런데 얘가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어요 1년 1천 얘가 교란 행위에는 들어갑니까? 예 교란 행위에는 들어가 근데 뭐를 안 준다는 거예요 포상금은 안 준다 그리고 이제 5번인 이제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아닌 자가 광고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는 주지만 포상금은 주지만 뭐는 안 된다 교란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 교란 행위 아닌 이유는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제 센터의 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우리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를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금품초과수수죠 1번인 기억번행 금품초과수수 이거 교란 행위 아니죠 포상금 이거 포상금 안 나오죠 금품초과수수는 그냥 일반 금지 행위니까 그리고 단체라는 말이 나오네 단체 이거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계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면 이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되잖아요 개공 입장에서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만큼 받아주고 싶은데 이거 가격 밑으로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로 봐야 돼요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봐야 되고 이것도 포상금 지급 되고 쌍방대리가 금지 행위지만 뭐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교란... 아니죠 포상금 포상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4개 다 교란 행위는 들어가네 그치? 4개 다 싹 다 교란 행위는 들어가는데 포상금은 이거 니은하고 디귿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5번 지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포상금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겹을 한 자 등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금융기관 수사기관 저 여기다가 음... 여기에다가 말잡이 편화만 해주시고요 하나 더 빠졌어요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우리 포상금 받으려면 세 가지 기관에다가 신고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 등록관청에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고 또 여기도 할 수 있거든 그렇죠 신고센터 신고센터 아까 어디다 이거 위탁한다고 그랬어요? 한국부동산원에 여기 세 가지 기관에다가 신고하면 돼요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센터 이렇게 이제 신고나고 고발을 한 자에게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 하나여 이러면 틀린 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제기도 있지만 기소유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1번 문장을 완전히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이것도 넣어야 되고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한 경우에 하나 이렇게 바꾸면 옳은 지문이 되겠죠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꼭 어디에다가 내야 돼요? 등록관청에 제출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등록관청은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근데 수사기관은 경찰서를 말해요 신고센터는 말 그대로 신고센터인데 수사기관하고 신고센터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여기는 재원 자체가 그래서 돈은 누가 돈이 있는 거야 등록관청 여기가 지방세 과세관청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1번하고 2번을 종합해보면 뭐하는 관청과 뭐하는 관청이 다를 수 있다 신고하는 관청과 지급하는 관청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3.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얼마 안에 1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 맞죠? 건당 50만원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맞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그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거 여러분 돈으로 한번 좀 바꿔볼까요?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내라는 건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으로 한번 바꿔보면 25만원 이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25만원 이내 왜냐하면 포상금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를 돈으로 표현하면 25만원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말이에요